안녕하세요. 제 43회차 손해사정사 시험을 합격한 서울 거주하는 27세 법학도 지난주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DB손해보험에서 근무하셨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보험업계에 입문하고 싶다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제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다 보니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무를 찾던 도중 손해사정사라는 직무를 알게 되어 그에 관심을 기울이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합격이라는 쾌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도 2월부터 손해사정사 공부를 시작했고 2월부터 4월 시험까지 두 달가량의 1차 공부 기간을 가졌는데요. 조금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나머지 만족할 만한 성적으로 1차를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차를 바로 준비하려고 했었으나 학사 일정이랑 좀 많이 겹친 나머지에 2019년도 당시에 2차 시험 응시하지 못하고 20년도 2차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으니 총 1년 7개월 가량의 수험 기간을 가졌습니다. 1년 반 정도를 2차에 할애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는 과목이 이제 3과목이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달 가량 공부를 한 끝에 평균 75점이라는 성적을 거두하게 되었고요. 이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그에 맞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실 필요 없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균 75점을 목표로 공부하진 않았고 80점 이상을 목표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 성적이 나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최대한 많은 회독이 필요하다 보니 인스티비 강의를 듣고 그에 남는 시간에 복습을 하는 식으로 자기가 모르는 부분만 외우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부분을 생략할 수 있어서 공부 시간을 많이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차를 이제 19년 2차를 날렸기 때문에 20년도 2차까지 좀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었어서 1년 반 정도로 2차에만 할양을 했었는데요. 저는 공부 순서를 자동차 보험, 재산보험, 책임근제, 그리고 의학 2순으로 했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보험 과목이 수강하기에는 제일 편하지만 답안 작성하는 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답안 작성 방법으로 아주 유명하신 박세원 선생님 강좌를 선택해서 그 이제 답안 포맷 작성을 연습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험장 가서는 정말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었고요.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암기할 양이 정말 많은데 핵심만 이렇게 콕콕 짚어주시고 매일 밴드에서 문제를 출제해주시는 윤근목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정말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책임근제 같은 경우도 정말 전문가이신 김강준 교수님의 수업과 함께라면 비법학도이신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어려움 없이 책임근제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의학을 2020년도 3월에 붙어서야 제대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시험 응시까지 6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이었지만 정혜심 선생님의 핵심 콕콕 요약집과 함께 정말 만족할 만한 의학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언컨대 모든 과목은 암기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쉽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난해한 과목들, 특히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이해가 중요하지만 재산보험이나 의학 같은 경우는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암기가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양도 어마어마할 뿐더러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암기가 수반되지 않으면 문제를 건들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필요로 하는 재산보험 의학이론, 특히 자동차 보험 판매 같은 경우는 서브노트 단권화를 통해서 만드는 과정 중에서 암기를 날릴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그 이외의 부분을 서브노트를 통해 다독을 하다 보니까 암기 시간을 정말 많이 축소시킬 수가 있었어요. 단권화를 통해서 본인이 숙단하는 것도 있고 이동하면서도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지 않다 보니 편하게 읽을 수 있었던 점이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 학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시간에 입관해서 1년 반가량의 수험생활을 거기서 했었는데요. 9 to 10을 철저히 거의 30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지킨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는 점심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초코파이 5개랑 생수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3교시에 재산보험이다 보니까 정말 후유장애를 마지막으로라도 한 번 더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암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거창한 식사는 시험 끝나고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으니까 시험 보는 점심시간은 공부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수험장 가서 안 떨릴 수는 없습니다. 다들 떨리는 마음으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실수하더라도 남들도 똑같이 실수하는 거기 때문에 한 줄이라도 더 많이 쓰고 남들보다 한 줄이라도 더 써야 붙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진짜 젖먹던 힘까지 뇌 밑구석에 있었던 그런 정보들도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써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 꼭 수험장 가시기 전에 숙제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 to 10을 30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지켰었는데요. 아침 8시에 기상해서 9시까지 독서실에 안착을 합니다. 그래서 9시부터는 윤금옥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밴드 문제를 맨날 꼭 풀어봤었는데요. 꼭 손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손목이 좀 안 좋아서 키보드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기 전까지는 후유장의 분류표랑 재산보험 질병상의 표준약관을 꼬박꼬박 봤었고요. 점심 먹고 나서는 배상책임 과목들, 특히 책임근제나 자보 같은 것들을 전날 공부했었던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거나 꼭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점심시간 이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는 다시 재산보험 또는 의학 이렇게 하루에 모든 과목을 한 번씩이라도 조금 보는 식으로 공부를 진행했는데요. 그 이유는 요일을 나눠서 과목을 배분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전전날에 공부하는 것들을 까먹기가 쉽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복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날 했었던 거를 계속 연장선으로서 이어나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네 과목을 모두 하루에 보는 것으로서 공부를 조금조금씩 진행했었습니다. 9 to 10 정말 중요합니다. 9 to 10이 뭐예요?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9 to 10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건데요. 이게 순공부 시간으로 따지면 13시간 정도 되지만 사실상 사람이 기계가 아니니까 13시간 공부 못해요. 저도 한 4, 5시간 정도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 공부만 하더라도 진짜 충분히 공부 많이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앉아있는 건 13시간이지만 집중해서 보는 걸 4, 5시간이라는 거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졸업하는 친구들이 이제 로스쿨 진학하고 좋은 기업들 취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이제 합격 수기들을 많이 읽었었던 편인데요. 이제 손꿈사라든지 인스티비의 합격자분들, 선배님들 수기를 읽으면서 내년에는 나도 저 대열에 편승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서 내년에는 꼭 합격을 해서 부모님과 주변 사랑하는 지인들한테 좋은 소식을 알려줘야지 라는 그렇게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던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합격자분들의 좋은 기운을 얻어가지고 저 또한 이제 마인드를 상당히 좋게 가져가는 즉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년 반 이상의 이제 그 긴 수험 기간 동안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인스티비가 운영하고 있는 커리큘럼이 상당히 체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1월부터 기본이론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본이론이 전혀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이제 기본이론을 통해서 2차 감옥에 대한 재반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요. 1, 2월부터는 이제 선행 문제풀이라든지 이제 심화이론을 진행을 하면서 그 이제 전에 습득했던 기본이론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문제풀이반이라든지 모의고사반 이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확인해 나갈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이 커리큘럼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티비가 이제 지하철역,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하철을 통해서 통원하는 데 상당히 편리했었고요. 제 44회차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께 이 말씀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장기간의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자만의 시간이라든지 방심을 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는데요. 이제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시험을 통해 검증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만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같이 준비하는 동료들이랑 같이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각자 실력을 검증받고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9to10 철저히 지켜가면서 수험생활 합격이라는 결과증 받을 때까지 방심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카톡으로 질문을 해도 이제 정말 불편함 많이 힘드시고 귀찮으셨을 텐데 그 꺼림칙하는 분위기도 내시지 않고 이제 일일이 답변해 주신 윤고목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생각납니다. 고전지액 0시, 딸기면 직조항의 박세현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답안 포맷 때문에 덕분에 정말 편하게 자동차 보험 15장이나 작성해서 66점이라는 고득점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광준 선생님 제가 책임근제 책알못이었는데요. 선생님의 전문적인 지식을 제가 어느 정도 나눠받았는지 근데 되게 어려운 약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월까지는 정말 의알못 등의 의알못이었던 제가 정혜진 선생님의 강의와 함께 자신감을 얻고 모의고사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그게 시험까지도 연결이 되었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정혜진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합격이라는 기쁨을 만들어주신 인스티비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현장 강의 수업을 진행해주게 도와주신 인스티비 일동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 주변 후배들도 손해사정사 시험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인스티비 정말 많이 강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항상 친절과 함께 응대해주신 데스크 직원분들과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게 해주신 인스티비 교수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